유단취장 반갑습니다. 드러내기경영VM 비즈니스코치 정철아입니다. 유단취장이라는 말 아시나요? 공리공론으로 흐르던 정치상황을 비판하고 민생구제를 위한 세기를 제시한 조선후기 실학자가 있습니다. 이익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이익선생의 마당에 두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대봉감나무인데 1년에 겨우 3개 또는 4개가 열렸습니다. 다른 한 그루는 감이 많이 열리는 땡감나무였습니다. 땡감나무는 집에 들어오는 햇볕을 차단해서 장마 때문에 마당이 늦게 말라서 질퍽거리여서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그루 감나무 모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익선생이 톱으로 배워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대봉감나무는 비록 서너 개라도 조상성기는 제사상에 올리기에 좋고 땡감나무는 말려서 곡감으로 만들어 먹으면 식구들의 간식이 된다고 하며 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익선생은 두 나무에 단점을 바라보았고 부인은 장점을 본 것입니다.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바라볼 줄 아는 부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익선생은 톱을 창고에 넣고 나오면서 유단치장, 이슬유짤벌단, 치활치, 길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남의 단점과 장점은 쉽게 보여서 인정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장점이 빛을 잃게 되고 장점이 점차 사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단점만 바라보니 어기소침해져서 조직에 해야 할 일에 전혀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사오픽은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키는 153세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늘이 무너지면 키가 큰 사람이 먼저 다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가난한가 배우지 못한가 그리고 자기의 허약한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배우려 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배워서 오래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늘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열등감으로 살면 그 열등감이 나의 잠재력을 죽이고 나를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약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바라보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단점 보완에 쓸 에너지를 강점 강화 쪽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장점도 보통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장점으로 유명해지면 신문기자들은 단점에 대해서 유난히도 부각시켜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것은 연예인이 장점이 커져서 얻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강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점은 나는 키가 크다와 같이 타고난 선천적인 것입니다. 강점은 타고난 것과 노력한 것이 융합되어서 난과 비교하여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라는 말과 같이 특별하게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타고난 주어진 것이 많다면 강점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단으로 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인 칼을 당검지를 통해서 강철금으로 만드는 작업이 장점의 강점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드로커는 약점을 보완해 봐야 평균밖에 가지 못하지만 장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일체 유심조의 의미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함께 손잡고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